뭐하는 애지? 직업이 샌드백이신가? 아니야 야 아니 무슨 여기에 갈려주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? 괜찮으시죠? 약간 인공지능은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아 나 아까 그.. 환기구에 머리 박고 죽은거 개웃기네 나 이거는 딱보니까 낙댐이죠 오케이 낙 낙법 쳐주고 일로 갑시다 아까 이게 친구 떨어지는거 보고 쫄았어 죽은 척 하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가도 되고 위로 올라가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어 그냥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점프 뛰면서 갈 수도 있고 비 라이크 워터 물처럼 다시 만내로 갔네 다시 만내로 갔네 뭐있음 어떡할게 뭐있음 뭐있음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X를 누르면 이렇게도 테이크다운 할 수 있다네요 근데 이거는 한방 데미지는 안나오는데 내가 실패했나 그렇다면 인성킥 타격감 좋네 인성킥 인성킥 어 일로와 일로와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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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이쪽이 이쪽이예요 이쪽이예요 이쪽 일로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 인성킥 하려다가 미션 실패했네 아아 어 인성킥 하려다가 스읍 어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자유도를 하기에는 미션이 워낙에 막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되다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가면은 안돼 으아악 됐어 살았냐? 살았어? 살았어? 아 이거 안되겠다 야 이거 진짜 빨리 가야겠다 이거 진짜 그냥 확 가버려야겠다 그냥 확 가버려야겠어 내가 볼때는 이거는 그냥 한대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거 지나가야돼 오케이 자 가자 됐어요 됐어 이런식으로 봐야돼 죽이면 안돼 와우 이쪽이다 뭔가 Y보단 Y공격보단 약하지만 타격감은 좋네요 이것도 역시 그렇죠 애들이 한번에다 눕진 않아요 이걸 쓰면 이쯤되면 얘네들 맞으려고 서있는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개 스피드하게 컴플리트 이건 뭐야 아 미션이 뚫이네 이번엔 칩을 뭐 어떻게 해야되나봐요 시간이 뭔가 없는데 50초밖에 없는데 빨리 갑시다 자 빨리 갑시다 우아 우와 이거 뭐 어떻게 되는거야 오오 오오 잠깐만 어 채팅창 보다가 야 이거 어떻게 가 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이거 갈 수 있어? 이거 이거 어떻게 가? 왼쪽부터 붙어서 오른쪽으로 갔었어야 됐나보다 와 저거 성공하면 대박이겠는데 다른 길이 있었어? 가자 아이쿠 아이고 실수했다 낙법 깜빡했네 자 일로가서 이쪽으로 가고 올라가고 아 이 위로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스킵 어디지? 미치구나 이정도는 그냥 낙법으로 쳐 저거 타고있는거는 아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5초 4초 3초 2초 1초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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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0. 몇초 남겨두고 됐네 퍼프릿 배달 미션에요 내가 배달에 꿍나무였네 배달 업계에 내가 꿍나무였네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은 잘하면 재미없다 갈 수 있나 없나 맞다이를 뜰것인가 안 뜰것인가 판단을 하면서 가는겁니다 완벽한 것은 BJ가 멘트지 필요가 없어요 아 샤오랑니 스티커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있는데 이건 뭐지 이건 막 그냥 빼가는거네 이건 아 이것도 경험치로 주네 아까 뭐 밑에 뭐 빼가 이건 뭐지 문전은건 이거 거의 절도범이네 이거 완전히 이거 언니가 경찰이라더니만 이거 보면은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어머니 저기 언니 빨리 승진하시겠네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 이제 맵으로 가보죠 여기가 이제 맵이 있네요 컨코드 프라자 여기 랑 이제 왼쪽 있는데 일단은 여기 합시다 웨이 안집혔나 아 잠만 아 내가 여기고 아 이거 이거 합시다 됐어요 메 메센걸걸 메시저 메시지 메신저걸 메신저걸 그렇구나 오케이 베타는 뭐 1회차죠 당연히 2회차까지 할리가 있나 이 게임을 그만한게 안풀렸는데 저기로 가야되네 잠깐만 네비가 안알려줘 아 저기다 자 일로 갑시다 잠깐 이 올라가 올라가 저기도 수집해야되는게 있네 저거 귀찮으니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네 여기가 좀 가기 힘드네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인가? 그런가보네 아, 이쪽이네 이게 재미없어? 나 엄청 재미있는, 나는 약간 그런거일 수는 있어, 입맛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재미없는 게임은 아냐 그냥 왜? 이 게임이 왜 재미없지? 저기로 갈 수 있는 방법 없나? 뭔가, 아,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한 번에 올라가자 여기 같아 가서, 슉! 됐어 다 왔다 이제 저기를 이제 어떻게 올라가냔데 아니야,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입맛도 여러분들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 야 이게 무슨 혼자 해서 재미가 없어, 내가 야, 다른 방송 이거 하는 거 못 봤어? 개 재미있게 봤어 거기에 있는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입맛도 있다 어, 여기다 어, 여기다 아무래도 요즘 애들이 이제 너무 저런거지 그냥 막, 몇 분 안 보고 싶고 이렇게 금방 질리고 성격이 되게 까다로운거지 빨리 사회생활 해가지고 이제 인턴으로 회사 들어가 봐야 돼 어 그래야 이제 끈기를 가지는 법을 배우지 뭐, 봉선스 엣지 아니야 어 주인공 얼굴 되게 많이 이뻐졌어요 국민 짓이 됐어요 어 거의 대부분 칩 빼고 이런거네 근데 이 게임 발매도 한글 안되지 이제 뭐 안 알려주네, 네비를 내가 가야되네 어 어, 잠깐만 그냥 길만 저렇게 알려주네 어떻게 가야되나 뭔가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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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서 어 여기 다리가 있어야될텐데 아, 다리 있어요 다리 있어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이제 남은 시간 1분밖에 없어 잠깐만 이거 들어갈 수 있나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여, 여기로 올라간다 오케이 나 위로 자, 타 점프 다 왔어 미션 미션 커브렛 새로운 업그레이드 포인트 얻었고 지금 올릴 수 있는게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네 어허 어허 오, 야 이거 X 연타이 괜찮다 이거 배우자 잠깐만 다 배울 수 있나? 아, 스태미난 또 공간 늘려준 거 좋네 게이지 많았었네 아 아 헤비어택 오케이 아, 이거 못 배우네 지금 저런 거 배워져 재밌게 해보고 싶다 자, 이거 먹자 오케이 그 다음에는 오, 잠깐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온난화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? 세상이 더워지는 이유는 에어컨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가야되는 지역 피곤스 다운 이쪽이네요 다 써버려구 그쵸? 낙법 어, 오케이 여기는 그냥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는 건가 이제? 아, 나오네 역시 타격 마묵이야 마묵은 뭐야? 뭉개지는 거야? 내가? 제가 좀 타격 게임 같은 거 좀 좋아하긴 하는데 좀... 후려 갈기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생각보다..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는 좀 후려 갈기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자, 잠깐만 이거 어, 이거는 길이 없어요 여기로 가볼까요? 이거... 여기로 가면 안 되지 이거 완전 길이 아니지 여기로 가라는데? 아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 아하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요 여기였네 아냐아냐아냐 그다음에 이리로 가서 됐다 이쁘게 말하는지 알았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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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 뭐지? 두 개의 이 개의 두 개의 제 자신을 찾는 것만 하지만 저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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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키의 비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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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 비건은 여기에서 그 위에서 이리와 계속 뜨잖아 낯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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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냐 가라는 길이 사라졌어 어떡하지? 설마 끝난건가 미션? 뭔가 시간이 막 금방금방 지나가는 느낌인데 뭐지? 아 여긴가? 이따 올라가 이따 올라가 뭐지?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번엔 사운드를 보면서 따라가야되는 미션이까? 여긴데 여기야 여기서 막 소리나거든 지금 위로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그렇다면 여기로 올라가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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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서 도로 어어 어 어어 어어 길머쥔 낙법 쳤지로 이거 어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거 이거는 이리로 이렇게 가는거다 이렇게 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위에서 낙법을 치던지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네 잠깐만요 이게 미션이 목표가 뭔데 이렇게 뜨지 여기서 잠깐만 이거 여기서 일단 저거까지 눌러야 될 것 같은데 벽 옆타기 기능이 있다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맞네 맞네 맞어 맞어 그러네 얘 발자국을 봤어야 됐네 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오케이 됐어 왔다 이건 뭐야 이거냐 됐다 자 미션 컴플리트 됐어요 네비가 근데 아주 친절하진 않네요 이건 뭐 부숴버린 방법이 없네 이리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서 낙법 치고 올라가죠 한번 이 게임 유튜브에서 전체 화면 해가지고 모니터를 보고싶다 그러면 진짜 내 시점 같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가서 또 여기서 포인트가 있네요 이거 먹죠 자 낙법 치면 되니까요 근데 애초에 저렇게 낙법을 친다고 해서 데미지를 안 받는 것도 정말 사기네요 그냥 이걸 쓰기 위해서 태어났네 얘네 신체 능력이 완전 다른거지 국가대표 전세계에 전세계급 예전에 그런 것처럼 그 만화영화 중에 대운동예인가 막 그런거 있는 것처럼 어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 만화영화를 보면서 나는 절대 운동선수를 안해야겠다 예체능 안해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내가 예체능 했다라는거 물론 하지만 나는 미술을 했다라는거 그럼 한다른 Find out what happened 뭐 또 뭐 찾으라는 것 같죠? 이렇게 나오네 점점 갈수록 띠띠띠띠띠 이게 막 강해지는 막 지금 막 폭탄 막 터질 것처럼 여기 아니야? 이거냐?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딱 훔쳐 옆방이다 올라가야 되는 것 같지 오 잠깐만 아 깜짝이야 이건 뭐야?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? 스킬 있다가 찍으려고 그냥 놔뒀습니다 오케이 다 왔다 여기다 드래곤볼 탐지기 같네 자 다음은 이제 다음은 이제 이제 여기다 깼고 그 다음 미션 여기 있네요 일로 갑시다 오케이 개머네 자 간다 이런 것도 낙법 쳐줘야된다 이런 것도 낙법 쳐줘야된다 오우 하루에 몇 칼로리가 빠질까? 하루에 몇 칼로리가 빠질까? 움직이면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그냥 숨 안 쉬어도 천 칼로리 이상이 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면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가 될까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아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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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무시 아 이건 이건 그냥 무시 사로우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